배우 이소윤, 일반인과 결혼, 김혜수 사회 의리 배우 이소윤이 선배 김혜수의 응원 소개, 품절료 대열에 합류했다. 이소윤은 30일 오전 서울 한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. 이소윤의 신랑은 5살 연상의 일반인. 두 사람은 1년 교제 후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됐다. 특히 이날 사회는 이소윤의 소속사 선배인 김혜수가 맡았다. 김혜수는 바쁜 스케줄 중에도 호비 이소윤의 결혼식 사회를 맡으며 의리를 자랑했다고. 드라마 직장의 신, 가족끼리 왜 이래? 정도전, 너를 기억해, 다시 시작해, 뷰티풀 마인드. 이번 주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 등을 통해 얼굴을 날린 이소윤은 최근 TV엔 슬기로운 감빵 생활에서 김민철의 아내 역으로 출연해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했다. 다음 주에 계속 만나요. 이번 주에 계속NO시키는 것이다.